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포털에 이런 기사가 떠서 한번 제대로 찾아봤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김건희여서 흠집 잡는 민주당. 키즈맘이란 데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키즈맘이란 곳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같이 김건희씨의 입장에서 좋아할 만한 소식들로 도배가 돼 있는데요. 이야... 진짜 대단하단 말밖에 안 나옵니다. 참 진짜... 심지어 최근에는 역시 사업가 김건희씨가 벤치마킹에도 탁월하다 이런 식으로 띄워주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러니 오히려 이런 기사 쓰니까 기르기 소리 듣는 거다. 기자의 사명감도 없냐. 이런 쓴소리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김건희 스토킹 범죄 수준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즘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많은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지만 국민의힘은 뭐 다릅니까?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은 또 왜 저러고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김행씨가 지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있죠. 예의범절 타령을 하고 있고 김종혁 비대위원은 슬리퍼 착용을 문제 삼고 있고 이게 지금 직권 여당의 비대위원의 현실입니다. 오죽하며 현금택 변호사는 대통령이 손모아 물어야 되냐? 그리고 MBC 기자가 신은 슬리퍼는 대통령실에서 판다고 하더라. 이렇게 꼬집었고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 중단은 공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었죠. 장경태 최고위원은 갈수록 가관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천공이 도어 스태핑하면 안 된다 라고 주장한 게 방영되자 아예 출근길 문답을 중단한다고 했는데 잔인하고 오만한 정권 갈수록 가관이란 거죠. 이러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주변인들 입장에선 MBC가 얼마나 싫겠습니까?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저런 인간의 한두 마디에 끌려다닌다는 게 현타가 올 따름이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도 최고위에서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외로도 정청래 최고위원 고민정 최고위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성역화를 비판했고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이게 나라냐? 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죠.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2022년에 저런 사이비한테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냐? 절대 이들은 개선이 될 수가 없다. 기대하는 마음 자체를 버렸다.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게 해야 그게 국익에 도움되는 거다. 라는 주장에도 많은 공감이 이어지고 있고요. MBC에서 추가 단독 보도가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그동안의 검증 과정과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 백서를 발행한다는 건데요. 영부인의 논문 이란 제목의 백서를 12월 1일 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0일까지 국민검증단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자발적 후원금을 받아서 백서를 제작할 예정이라고도 하는데요. 댓글로 링크를 고정해둘 예정이고요. 각급 학교와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할 소장분 백서도 편찬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앞서 국민검증단은 김건희 씨의 논문 3건이 표절에 해당한다는 검증 결과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는 전혀 부끄러움을 1도 느끼지 않는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도 논문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나도 후원해야겠다. 도적질한 논문을 정상이라고 하는 대학들도 반드시 기억하겠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민생은 뒷전이고 그저 자기들끼리 싸움만 하고 있죠. 며칠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윤회과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흔들고 있고 여러모로 복잡하던 가운데 어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친륜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당대회 룰 개정이 시도되고 있다는 건데요. 기존 7대 3에서 비율을 9대 1 당원 90 여론조사 10 이걸로 바꾼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친륜 세력이 당연히 유리한 고질 점하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그렇게 되면 친융계와 거리가 있는 안철수, 유승민 이런 사람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민심과 괴리될 거란 비판도 이어져 왔는데 이후로 논란이 거세지자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거 모두 가짜다 머릿속에 있지도 않은 얘기를 언론에서 보도하면 당무를 혼란스럽게 한다 라면서 불을 끄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윤핵관들이 너도나도 나서서 국민의힘 내부를 흔들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정면 비판하고 비융계를 쳐내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모든 건 위기감의 발로라는 겁니다. 야당과의 대결은 물론이고 여당 내 세력 다툼에서도 밀릴지 모른다는 위기감이란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후배 검사들을 다음 총선 때 대거 국회에 입성시키려는 게 친융 세력들의 목표 아닙니까? 최근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으로 불어난 친융계 공부모임 소식도 전해졌고요. 이렇게 되니 안철수, 김기현, 유승민 이들의 각각 다른 행보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들의 움직임에는 민생은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고요.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야당 대표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예산을 취약계층의 버팀목으로 마련해야 된다. 당장 최근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시킨 이유는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힘든데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은 더욱더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란 거고요. 이런 와중에 정부는 오히려 서민 주거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을 5조 6천억 삭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회복하기 위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는 거고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 여당과 너무나 비교가 된단 말밖에 안 나오고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